한밤중 건물 앞을 감시 중인 두 명의 남자 이들은 잠복근무를 위해 사복으로 위장한 보안관 요즘 이 바닥에서 핫하다는 강도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는데 해마침 건물 앞에 멈춰서는 수상한 트럭 그리고 시작된 과도하게 과감하다 싶은 이들의 강도작전 이대로 체포하면 제대로 된 콩밥 먹일 수 없기 보다 더 큰 범죄가 성립될 때까지 기다리던 그때 아 불쌍 거침없던 무단치민 만큼이나 망설임 없는 총격으로 예상치 못한 부상자까지 발생 스케일이 다른 추격전 끝에 한 명은 체포됐으나 강도단의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끝내 도망치고 말죠 찐을 검거하기 위한 도시 영웅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경찰이 아닌 보안관이 선사하는 신개념 범죄수삼 데퓨티입니다 한 남자를 대상으로 소집된 긴급 징계위원회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LA 카운티의 보안관은 범죄자 처단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남자 부부안원 빌 홀리스터를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지요 백주대 낮에 빵빵이 총격이 난무하는 미국 땅에서 누구나 쉽게 내릴 수 없는 그의 결단은 언제나 사건을 일단락시키기에 충분했는데 백주대 Who the great you for doing what's that crazy fool doing 어디 가야하는지 hey harley stuff asker hey you want some? down on the ground Bill... 백주 보다 또 직업 만족도 최상급, 이후 형사들에게 자신의 부용담을 늘어놓던 주인공은 별안간 현장까지 찾아온 사무직 사람들의 견제를 받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고 어찌 보면 하루아침에 거대한 권력을 주게 된 셈이었지만 오로지 현장직에만 진심인 빌에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선출직은 거부감부터 드는 자리였는데 그래도 속이 뻥 뚫리긴 해 규정은 규정이니까 신입 보안관들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혁신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인 주인공 모두의 기립박수를 유발하사 지금까지 없었던 보안관의 일명 마이웨이를 시전하시는 겁니다 일전 사건에서 놓친 컷다운 갱단의 핵심 인물 오스카 빌라로보스를 잡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한 빌 영장은 쿨하게 패스요 그를 비롯한 해병 출신 부서원들은 마약 거래가 한창인 이들의 아지트를 급습 허나 그 과정에서 입게 된 영광의 상처는 놀람의 폭폭풍을 몰고 오기에 충분했는데 허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입담 주인공이 언론을 상대로 유려한 탈압박을 보여주시는 한편 부상을 무릅쓰며 검거했던 범죄자는 얼씨구야 하루아침에 프리즌 브레이크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듯했던 사건은 일명 조직원들의 돈세탁 맛집이 알려지게 되면서 다시 포위망을 좁힐 수 있게 되고 옷에 피를 묻힌 채 겁에 질려있는 돈세탁소 사장님의 가족과 곧장 위기를 직감한 동료 보안관 그리고 오스카가 교도소 탈출도 모자라 이제는 아이를 납치해 돈까지 요구한다는 소식에 LA 보안관의 정의감은 다시 한번 힛업 종이장도 맞들면 낫다는 게 이런 거였나 횡단의 일원이 인내를 시도했던 수상한 종이에서 결정적 힌트를 얻게 된 비유과 경관들은 통로가 하나뿐인 은신처를 찾아 범인체포 및 인질구출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자 과연 우리의 보안관들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조직의 잔당을 처단하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런 보안관은 없어 아무도 예상 못한 현장 러버의 화끈한 수상 본격 정의의 사도로서 시험대에 오른 비례여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오션에서야 직접 확인해보시지요 백질서를 다시 세우는 카운티의 새로운 사령탑 미국의 핫한 수사 드라마 베퓨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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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